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의합시다. 김지영이고요. 부의어법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놈의 어법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남겨줍니다. 아니 내가 분명 이 어법 문제를 딱 눈에 마주치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험장에만 가면 이게 굉장히 붕뜨고 애매해진다고 이게. 조금만 다시 설명해드릴게. 다시. 실전 문제를 딱 마주쳤는데 문제는 내 심리나 어디든지 내가 본부했던 문법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 다음에 했어야 되지? 이게 멈춰. 그러니까 둥둥둥둥 엇법 개념이 떠다니기만 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관계 대명사를 물어보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지 않을까.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수능에. 이거 굳이 하기도 그렇고 과하게 하긴 좀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 적정선으로 해야지만 되는 걸까. 자 이 고민들에 대한 정면승부를 하는 수업이 부위어법 수업이에요. 됐니? 부위어법 수업은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여러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같은 고민들을. 됐어요? 일단 근데 한 가지를 언급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이 강좌는요. 지금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1강을 들어가시면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강좌는 예전에 이미 제가 찍었었던 강좌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법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놨기 때문이에요. 단 추가적으로 더 생긴 문제들을 제가 더 포함시켜서 교재를 다시 재편을 했고요. 그리고 수정사항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촬영을 할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문제들은 이전에 있었던 강의를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구성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일단 메인은 10개년치 정도의 평가원 어법 기출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이 교재는 얘들아 어법의 주요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챕터를 나눈 다음에 그거에 맞는 문제를 축축축 보는 거 그거 아니야. 난 최대한 현실적이고 실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 순대로 쭉 문제 배열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설명 각 페이지마다 다 달아놨는데 제가 왜 챕터를 나누지 않았냐면 평가원 어법은요. 챕터만 막 공부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고. 이 고민을 안 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토록 많은 어법서를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뭐 가정법 챕터, 관계사 챕터, 관계 부사 챕터 계속 공부했지만 왜 적용이 안 되냐고.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얘들아. 랜덤하게 출제되는 선지들이 막 나왔었을 때 이미 네가 본 적이 있는 그 친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챕터별로 공부하다 보니 그 챕터에 맞는 문제를 이미 고정관념을 알고 문제를 풀지.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이미 그 챕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는 인식을 알고 푸는 거잖아. 이 교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차적으로 쭉 뿌려놓을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를 제가 다 분석해드려요. 그 선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 개념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항들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것까지 가드릴 거예요.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한 10개년치 중에서 한 앞에 한 3개년, 4개년치만 제 기본 설명 플러스 알파 잡아 놓으시잖아요. 4, 5개념부터는 네가 랜덤한 상황에서 봤던 걸 또 보는 친숙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제 강좌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해주고 했던 얘기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 나중엔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너가 잘하고 그런 느낌일 거야. 자 그럼 각 선지별 또 다른 추가적 복습 문제도 간단간단하게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양도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론 메인은 평가원이지만 교육청 문제도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얘기들도 실전 적용 파트 넣어놨습니다. 워크북은요. 이미 네가 풀었던 문제를 깨끗하게 작은 글씨로 다시 실어놓은 거예요. 제 워크북은 항상 그래요. 새로운 문제를 또 풀어. 이미 많이 넣어놨는데 그거 말고 깨끗한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충분히 다 된다? 그럼 게임 끝내면 되는 거야. 됐지 얘들아? 자 구성은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진짜 저희가 이 업법 OT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했던 얘기 1년 내내 해주는 사람 두 번째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 그래야 난이도의 출렁거림 속에서도 여러분들 일관되게 성적이 나올 거거든. 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업법 파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제가 요것만 강조 드릴게. 봐봐. 평가원이 분명 뭐라 했냐면 업법 문제, 문법 능력은요. 일단 첫 번째 뭐는 필요하되 자 암기는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분명 말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되면서 나오면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뭐 일단 암기 그것만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뒤에 1강부터 쭉 들어보시면 이거 처절하게 느끼실 건데 여러분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 말 문단 전체의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한 판단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너네 중에 업법 문제를 예를 들어 뭐 2번 선집을 이렇게 있으면 요기 기준으로 요기 찔끔 요기 찔끔 낼름 낼름 완전 불완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에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가실 거예요.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선지 두 개 중에 고민하다 틀리는 현상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 때문에 이과 관련된 제 수업 때문에 분명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요? 평가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식뿐만 아니라 너 의미도 아느니? 즉 해석은 하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문법 문제 풀 때 자꾸 해석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형태로만 문제 풀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다시요. 기본적인 문법 요소 그러니까 지식 이거 지식 지식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문장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수도 있었나 이런 것도 물어본다 했어요. 얻법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을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역할일 것 같아? 자 다시 봐봐 아까 앞에 제가 기본 플러스 알파 해준다고 그랬지? 기본이 흰색이지. 문법 지식 플러스 알파는 뭘까? 야 그걸로 안 되는 이 빨간색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제가 수업시간에 구현을 해드려요. 됐지? 그리고 그걸 반복해드릴 거야. 늦게 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결국 이 수업은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 지식 제가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기본 설명해드리고요. 두 번째 사실 핵심은 여기죠. 의미적인 관련성을 고려한 문법사 판단 이 두 가지 축으로 제가 10개 년치의 평가 문제를 계속 똑같이 풀어드려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시 다시 여기 봐. 이 수업을 통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시간 이거 강좌 그렇게 많지 않아 얘들아. 가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1, 2번의 기준 그게 뭐였었지 얘들아 앞에야 그거? 문법 지식과 추가적 플러스 알파 의미적 관련성 이 두 가지 축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시험장에서 선생님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정도 말이 나오게끔 제가 수업할 거고 시험장에서는 제가 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 들릴 정도까지 제가 반복해드릴 거예요. 그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됐지요? 모든 선지의 분석은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얘기하겠다라는 걸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 기본이라 하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내신 때 맨날 공부했던 건 얘 관계 대명사 이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기본 where 하면 이거 관계 부사 이건 기본 보통 여러분들 앞쪽에 선행사 나오고 선행사 나오는데 앞쪽에 어떤 선행사 나오라고 그러지? 왜지 앞에는? 보통 사물에 관련된 선행사나 어떤 대상이 나오라고 그래요. where 앞에는 뭐 나오라고 그러지요? 네 보통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 나오라고 우리가 보통 알아요. 자 이건 기본 기본 뒤쪽에는 어떤 형태의 문장 나오라고 보통 암기하고 했었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 이렇게 나오라고 우리가 보통 공부해왔었죠? 아이고 너무 맞습니다. 보통 공부해왔었죠? 자 이런 기본적인 업범 요소들이 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립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안된다고 분명 아까 평가는 얘기했지.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제가 여기서 뭐 완벽한 수업까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슈를 던질게요. 이미 수업에서 얘기한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This is the school which가 맞냐? where이 맞냐? 둘 중에 하나 고르래. 근데 뒤에 I usually it 이랬어. 질문 선행사 사물이니 장소니 위치를 받아야 되는 사물이니 where이 가야 되는 장소니 장소 네 생각이지 얘는 장소라고 보는지 안 보는지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학교가 나에게 장소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나는 저의 학교를 사랑해요. 제 학교를 사랑해요. 그건 나한테 대상일 수 있고요. 나는 저 학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대상일 수 있고요. 학교 건물을 만집니다. 대상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이슈야 이슈 질문 하나 더 가볼게. 얘 뒤에 이거 완전 불완전 따지잖아요. 너네 보통. 그치? 이거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솔직히 가자. I usually it. 솔직히 뭘 먹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지 지금 이거. 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하는 순간 See you next year.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다고. 됐니? 이건 여러분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I usually it. 이건 완전할 수도 있고요.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상황 따라서. 제가 수업에서 설명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선행사로도 못 풀고 완전 불완전도 판단하기 힘들대.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아까 평가안에 얘기했던 거. 의미. 해석으로 푸시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맞췄다 틀렸다를 반복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야. 마음 같아서 지금 수업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어 오 라는 깨달음만 있으셔도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위에 이걸로 가시잖아요. 위치로 가잖아요. 해석 어떻게 되는지 아니에요 얘들아? 이것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제가 주로 쳐먹어요. 학교를 왜 드세요? 이렇게 돼요. 밑으로 가야 이것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제가 식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알려드려요. 선행사 종류 완전 불완전 그리고 이건 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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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뭐라고? 해석 해석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험에서 제가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슈를 던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평가한 기출문장이었는데 여러분들 밑줄 친 게 왓이야 얘들아 왓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니네 암기 기본에서의 암기가 뭐지? 얘는 앞에 선행사 없어야 되고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얘는 뭐뭐하는 것 이라는 관계 대명사다. 자 이런 정도는 되니? 아 저는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알려줄 거야 수업에서. 아니 근데 어쨌든 기본은 얘 자체가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뭐뭐하는 것이니까 앞에 명사 없어도 되고 선행사 없어도 되고 뒤에도 불완전하라 그러거든? 그럼 봐라? 앞에는 일단 명사는 없지. 5부니까 5부. 뒤를 봐라? 어때? 로버트 파일 first called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이랬어. 어메어. 로봇 아저씨가 불렀어요. extinction of experience를.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네? 어? 불완전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틀렸구나. 자 이렇게 틀린 거예요. 저 지금 뭐를 안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해석을 안 하고 형태만으로 풀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어? 불완전. 이거 외완전. 엥?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제가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왕 어법하는 김에 좀 그렇게 과하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저 인간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똑같이 움직이실 수 있게 그게 저의 최종 목표라고 했었죠. 자 마무리. 어? 마음 같아선 지금 수업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1강을 먼저 들어가 보시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맛보기 강의가 있으니까 보셔서 네가 자꾸만 틀리게 되는 원인이 진짜 어법 지식이 부족해서인 건지 아니면은 너의 습관 자체가 너무나 자꾸 지식만으로 풀어서 그렇지 해석을 안 하고 푸시는지 이걸 빨리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가장 최적의 강조가 예가 될 거예요. 단언컨대 가만히 계속 계셔도 계속해서 반복해드릴게요. 단언컨대 초반에 한 한 4개년치 3, 4개년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필기도 잘하시고 하시면 이미 강의 내가 딱 찍어놓은 거니까 알잖아. 뒷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나가. 왜? 야 그때 나온 거 또 나왔다. 나온 거 또 나왔다. 나온 거 또 나왔다. 계속 그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제가 강좌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찍은 거 다시 사용하는 이유가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부디 이 업법 강좌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분량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기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시험 현장에서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 또 나왔네. 그때 했던 거 또 나왔네. 라고 해서 정말 거의 짧은 시간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라고 저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